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 오늘은 양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심이라는 건 사전적으로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마음씨를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그 사람 참 양심적이다 라고 말하면 굉장한 칭찬이죠. 반대로 그 사람 참 양심이 없네 라고 말하면 이는 도덕적 비난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양심을 갖고 살아야 하고 이런 양심이야말로 동물과 인간을 구분해주는 기준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강하면 좋은 것이고 양심이 없으면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양심도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양심도 과도해지면 이것이 심통을 부리고 결국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공황장애로 내원한 한 60대 여성 K씨 예를 볼까요? K씨는 어느 날 치과 진료를 받고 있던 중에 갑자기 입안이 깝깝해져서 얼른 치료를 멈춰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힘들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속이 미식거리는 것도 같고 어지러움을 호소합니다. 팔다리에 힘도 빠지면서 주저앉을 것 같았죠. 그러면서 이러다 어떻게 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치과의사 선생님도 당황했고 얼른 응급실로 가서 심장과 폐와 관련된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서야 안정을 되찾은 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주기적으로 K씨는 공황장애에 시달립니다. 이제는 그냥 혼자 집에만 있어도 공황장애가 나타나고 또 그런 현상이 생길까봐 항상 미리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식사도 잘 못하게 되면서 하루에 한두 끼를 죽으로 겨우 먹는 정도가 되면서 체중도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K씨와 보호자들은 여전히 K씨의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큰 걱정을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공황장애에서 나타나는 심장과 폐, 기타 근육 이상 등은 실제 장기나 조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순간 불안과 긴장도가 높아질 때만 신경 자극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K씨처럼 공황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삶 속에서 공황장애의 원인, 즉 K씨는 왜 불안한가, 무엇을 K씨는 불안해하고 있는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항불안제나 신경안정제만으로 그때그때 고비만 넘기면 불안 요인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에 공황장애는 치료되지 않고 10년 이상씩 끌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 K씨의 자아가 감당하기 어려운 불안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엔 K씨는 아무런 특별한 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치과 진료를 받던 중에 입안이 답답해지면서 나타난 정상이니까 치과 진료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안을 증명하기 어려울 때 전혀 엉뚱한 대상, 주로 공황장애가 처음 나타날 당시의 환경이나 대상을 불안의 원인이라고 잘못 인식해버리는 거죠. K씨는 다른 치과를 가서 자신이 받았던 치과 시술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재점검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상담 결과 K씨의 공황장애, 즉 불안의 원인은 과도한 양심 때문이었습니다. K씨는 딸이 임신과 출산을 하는 동안 딸집에 매일같이 들러서 뒷바라지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K씨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딸이 출산을 했고 산후조리까지 잘 도와주었죠. 이후 딸이 다니던 직장에 다시 복직하기를 희망하면서 손자 양육을 모두 K씨가 떠맡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K씨의 남편이 흔쾌히 먼저 동의해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죠. 거절하기가 사이와 딸에게 너무 미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들 손주를 몇 년씩 키워줬는데 딸 손주를 봐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바로 이게 양심입니다. K씨의 과도한 양심은 자신의 정당하고 원시적인 욕구를 억압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K씨도 손자를 보고 있으면 즐거운데 봐주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아이를 보는 일이 그리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환갑을 넘긴 어른이 하루 종일 본다는 것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요하는 것입니다. 젊은 엄마들도 육아가 힘들어서 차라리 밖에서 일하는 게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양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싶은 그런 본능적 욕구 또한 중요합니다. 이는 주로 편하고 회락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졸려도 아이를 봐야 하는데 자면 안 된다. 내가 배가 고파도 아이 우유부터 먹이고 자라. 이런 양심이 본능적 욕구를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프로이트는 본능적 욕구를 이득, 양심이나 이상과 같은 욕구를 초자아라고 했죠. 이 둘이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둘 사이에서 자아가 적절히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KC의 경우에는 초자아, 즉 양심이 워낙 강하게 작동하면서 본능적 욕구를 억압해버린 겁니다. 흔히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자기 부모가 아파도 긴병치레를 하다보면 이 병치레가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버렸으면 하는 욕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외손자를 떠맡은 KC의 무의식에 어떤 욕구들이 강해졌을까요? 손자 보느라 친구 만나러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자신의 신세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이 지긋지긋한 삶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지죠. 그런데 KC는 이런 욕구를 정당한 것으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으로 끊임없이 억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들 손자는 봐주면서 딸 손자는 안 봐준다는 것이냐? 딸이 저렇게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일하러 나가는데 쉬엄쉬엄 손자 하나 못 봐주냐? 이건 외부의 비난이 아닙니다. 바로 KC 내면의 목소리죠.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비난하고 억압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KC의 마음 속에는 전혀 상반된 두 가지의 감정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드라는 본능적 욕구가 내는 마음과 초자의 양심이 내는 두 가지 목소리죠. 이드는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자. 결혼 초부터 30년 넘게 시집살이에 시부모 병수발까지 했고 아들 손주까지 키워놨으면 이제 나도 좀 편하게 살자. 그런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이 또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심리죠. 그래서 KC는 처음에는 귀엽기만 하던 손주가 이제는 내 몸이 힘들 때는 가까이 오는 것조차 너무 싫었다고 말합니다. 또 자신이 몸이 힘들다고 하면 빨리 퇴근해서 손주를 데려가지 않는 딸과 사이가 미워지더라고 합니다. 심지어 왜 사돈 어른은 하는 일 없이 놀고 있으면서 나만 아이를 봐야 하나 왜 내 남편은 손자를 덥석 막겠다고 해서 나만 이런 생고생을 시키나 당신 부모 때문에 30년 시집살이 시킨 걸로도 모자라나 이런 욕구가 당연히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양심은 그러죠. 그래도 네가 조금만 참으면 딸도 사위도 다 편하게 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저 어린 손자를 혼자 놔두냐 네가 조금만 더 참아라 30년 시집살이도 참았고 아들 손자 양육도 해주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면 딸이나 사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내 체면은 뭐가 되냐 이런 목소리들이 바로 케이시의 양심이죠.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 목소리에서 심판관이자 조절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아입니다. 그런데 케이시의 자아는 번번이 양심의 손만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내면의 당연한 욕구는 계속 무시하거나 억압합니다. 결국 이렇게 과도한 양심에 의해 끌려다니다가는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하는 상황에서 공황장애가 폭발한 겁니다. 케이시는 잘못된 치과 진료가 깝깝함을 유발해서 병이 생긴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케이시의 무의식이 깝깝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의 입안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이죠. 자신이 어제도 오늘도 직면하고 있고 내일도 피하기 힘들다 여겨지는 손자 양육에 대한 부담입니다. 또 그를 피하지도 못하게 막고 있는 바로 자신의 양심입니다. 결국 번번이 양심의 편만 들어주는 자아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모든 공황장애가 케이시와 똑같은 원인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 삶 속에서 저마다 다른 불안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양심이 없는 것이 불안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란은 케이시의 경우에는 공황장애로 나타났지만 혹자는 강박증으로 혹자는 확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케이시의 사례를 듣고서 뭘 저런 걸로 고민을 하나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그만두면 될 것을 이라고 쉽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케이시는 일륜 즉 시시비비를 말로 따지기 이전에 사람된 도리를 지키려 하는 태어민 기질이 강한데다가 성장 과정에서도 양심이 과해진 인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상대에게 맞추고 배려하려는 기질이 강하기 쉽죠. 이는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것이며 어릴 적 성장 환경에서 부모의 엄격한 훈육 등에 의해 더욱 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케이시 자신은 전혀 양심이 과하게 살아왔다고 의식하지를 못합니다. 남들도 다 그럴 거라 얘기죠. 의사가 분석하고 치우쳐 있다고 말해줘야 겨우 이해를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모순된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갈등을 느낌으로써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게 됩니다. 태어민 특유의 예의, 일륜을 중시하는 기질 때문에 늘 본능적 욕구를 억누르는 방식을 통해서만 갈등을 피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케이시처럼 참자니 참아지지 않고 참지 않으려니 체면이나 윤리적으로 못 견디게 만드는 양심 때문에 진태양란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는 손주 보는 것이 좋다. 나는 공황장애만 빨리 나으면 손주도 더 잘 봐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환자의 내면에는 양심 때문에 그토록 힘들게 한평생을 억압하며 힘겨워하는 자아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외부에서 누가 나를 너무 괴롭히는 것도 스트레스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것은 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재만은 항상 명이 변지하라 자신의 마음을 맑게 비추어서 변별해보라는 독행을 강조했습니다. 체질을 구분하는 건 역시 몸에 좋은 음식을 가려 먹자는 것이 아니라 케이시처럼 자신의 마음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나친 양심 이것도 마음의 치우침이며 병을 일으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서년들이 강조해온 중용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